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많이 힘들죠? 한 280일 만 참아요. 280일 만 정도. 저기 보니까 287일이 남아있네요. 우리가 이제 계약법은 쉬워요. 쉬운데 꼼꼼해야 됩니다. 계약법하고 비슷한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중개사업법. 말장난을 많이 치는 과목이 특히 우리 민법 총칙은 그렇게 많이 말장난을 치는 부분은 없고 특히 계약법에 대해서 말장난을 많이 치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아놓을 게 뭐예요? 민법상 계약해서 전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봐요. 몇 개예요? 일주일 다 지났죠? 남았죠? 15개예요. 15개. 15개 전형 계약이라고 합니다. 15개 전형 계약으로서 우리가 이제 재산 그러면 정매교 이렇게 관계를 해야 돼. 정의 뭐예요? 정의요. 매매, 교환. 이렇게 해서 정매교. 대차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소사임.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몸을 때우는 건 고도현. 고가 뭐예요? 고용. 도급현상관공. 이임이죠. 이임. 이임이 뭐예요? 맡기는 거. 물건을 맡기는 거. 임치. 그 다음에 조여. 조합계약하고 이행계약이 있어요. 기타와 관련돼서는 뭐가 있어요? 종신정기관과 하혜계약. 그래서 최소한 계약법에서 우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뭐예요? 계약과 관련돼서 민법상 15개 전형 계약은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고 자, 쌍무계약의 반대말은 뭐예요? 편무계약. 그렇죠? 그러면 쌍무계약 반대말은 편무. 낙성의 반대말은 요물. 낙성 요물이죠. 요물과 관련돼서 현대, 계보. 이걸 딱딱 외워둬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요식과 관련돼서는 분류 요식이 있고 그렇게 해서 딱딱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쌍무계약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봐봐요. 결련성이야. 자, 그럼 첫 번째. 계약 성립상의 결련성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계약체결상의 가실책임. 이행상 결련성 그럼 뭐예요? 동시 이행항병권. 전속상의 결련성은 무슨 부담? 이험부담. 요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동시 이행항병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쌍무계약의 특징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뭐가 있습니까? 동시 이행관계가 있죠. 자, 동시 이행관계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 행태를 한번 봐봐요. 자, 세 가지 행태에서 나옵니다. 자, 동시 이행항병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 그렇죠, 채권. 채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치권이 있죠. 유치권은 뭐예요? 물권이죠.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자, 기브앤테이크. 공평의 원리. 자, 채권의 공평의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시 이행항병권. 물권의 공평의 원리는 뭐예요? 유치권.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문제 행태가 이렇게 나와요. 동시 이행항병권과 유치권의 비교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동시 이행항병권이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동시 이행항병권은 뭐예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동시라는 것은 여기 이제 동시 그러면 이제 봐봐요. 동시 그러면 뭐예요? 이거 쌍무. 자, 쌍무계약의 특질이라고 그랬죠. 자, 이행항의 결련성은 뭐예요? 이게 결련성이야. 결련성. 결련성. 자, 항병권은. 이때 항병권은 무슨 항병권이라고 그랬죠? 연기적 항병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동시 이행항병권. 항상 이야기해줄 때. 그럼 동시 이행항병권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이미 규정이라는 걸 기억해둬야 돼요. 그럼 이미 규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이거 동함은 무슨 성이라고 그랬죠? 동일성.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문을 해석해 들어가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것은 봐봐요. 자,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죠? 유산계약. 그러면 이걸 생각할 때 유산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어때요? X가 돼. 그러면 우리가 쌍유라고 우리가 한번 외워달라는 거야. 쌍유. 그래서 포항관계가 쌍하고 뭐예요? 유산계약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둬야 돼요. 그럼 유산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왜 X예요? 이유를 알아야죠. 무슨 광고? 현상광고 이거. 유산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자꾸 설명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현상광고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무상계약은 모두 편무계약이다. 그래서 무편이라고 이야기했죠. 무편. 그럼 편무계약이 모두 유산계약은 아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여기 말씀드렸던 뭐예요? 현상광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요물계약과 관련돼서는 내게 집중적으로 한번 암기코드를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뭐예요? 현대계약. 현이 뭐예요?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건 계약, 보전건 계약. 그래서 현대계약 이렇게 한번 꼭 좀 잡아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물계약인 현상광고는 무슨 계약이죠? 요물계약인 현상광고는 유산계약이다. 요렇게 이제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봅시다. 자, 동일한 계약에서 생긴 쌍방에 채무라 하더라도 상호간의 대가적인 의미가,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부수적인 의미. 요거 꼭 기억해둬야 돼요. 무슨 의무가 있죠? 협력 의무. 요거 반드시 잡아야 돼요. 자, 협력 의무는 무슨 의무라고 그랬어요? 선의행 의무. 그럼 대표적으로 선의행 의무와 관련돼서 변제 의무. 요거 우리가 잡았고. 그럼 배당금 의무와 관련돼서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협력 의무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선의행 의무로서 동시 이행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원칙이. 자, 토지거래가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민총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뭐라고 배웠어요? 자, 토지거래가증을 받기 전까지는 무슨 상태다? 유동적 무역. 그렇죠. 유동적 무역. 유동적 무역을 기억해둬야 돼요. 자, 유동적 무역 관련돼서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협력 의무. 자, 착수로 봐야 안 봐요? 착수로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면 계약금에서 해제할 수 있어야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협력 의무와 관련돼서 항상 이 협력 의무라는 의미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협력 의무는 결론적으로 원칙상 선의행 의무거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잡아 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5번도 우리가 잡아 놓자고요. 거기 책에 보면 5번은 쌍무계약과 평무계약을 구별하는 식은 쌍무계약에 한해서 무슨 항변건? 동시 이행 항변건과 위험 부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자,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자, 동시 이행 항변건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뭘 골라요? 편무계약을 골라라. 편무계약.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의미를, 이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그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증여. 증여는 뭐예요? 무상이죠. 무상계약이면서 뭐예요? 편무계약이죠. 그러니까 증여는 그러면 동시 이행 항변건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과거에 뭐예요? 오래전에 문제지만은 다음 중 동시 이행 항변건이 인정되지 않는 것.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요? 편무계약부터 먼저 찾으라고. 편무계약. 그러면 결론적으로 쌍무계약과 평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에 한해서 동시 이행 항변건과 이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 먼저 한 번 잡아놓고요. 자, 7번과 관련돼서도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있어요. 7번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해서 별표를 하나 딱 해놔요. 자, 우리 암기가 됐는지 우리가 한 번 보자고요. 자, 그럼 봅시다. 괄호 읽었어요. 자, 계약법 처음부터 언제까지? 어디까지? 자, 임대차 전까지. 임대차 전까지. 강행 규정이 많아요? 이미 규정이 많아요? 다 이미 규정이야. 이미 규정. 이미 규정. 자, 이미 규정과 관련돼서 그럼 봐봐요. 이미 규정이 뭐예요? 자, 자꾸 어떻게 되죠? 자,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이게 무슨 규정이죠? 이미 규정이야. 자, 이미 규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자꾸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미 규정이란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동생양병권은 그러면 임대차 처음부터 계약법 처음부터 임대차 전까지거든. 그럼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이미 규정이거든. 그럼 봐봐요. 그럼 4번에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서 당사자의 약정, 약정 동그라미잖아요. 동생양병권을 배제하는 것은 무효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무효가 아니다마다 유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번 우리가 잡아봐요. 우리가 사실 계약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뭘 모르는 거죠? 민법청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민법청칙. 자, 봐봐요. 자, 지난주에 기초를 잡았지만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계약이 뭐예요? 그럼 봐봐요. 계약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계약인 거죠. 그렇죠? 계약은 법률 요건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법률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자기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이 나는지 한번 봐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봐봐요. 읽어봐요. 자, 당사자라고 읽죠. 근데 이제 민법청칙 처음부터 읽어가는 사람은 당사자 그러면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초시간에 자꾸 이제 민법시간에 지적을 이야기해서 재소한대요. 그럼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관계를 진행공지한다. 그럼 당사자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 일반적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일반적 성립요건. 그럼 일반이라는 것은 공통으로 가출 요소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일반적 성립요건은 그러면 뭐예요? 당사자. 무슨 요건이? 성립요건이야.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성립요건. 자, 대표적으로. 사표식. 그렇죠?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법리대행계가 성립하려면.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갖출 일반적 성립요건이 되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 성립요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혼인신고를 한다고 생각해요. 혼인은 다 해요. 혼인할 사람만 해요. 혼인할 사람만 하죠. 그래서 혼인신고, 방식. 그래서 개별적, 개별이죠. 개별이니까 뭐의 특별 성립요건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머릿속에 딱 적립을 하고 가 있어야 돼. 일반적 성립요건 그러면 당사자 목적, 거사표식. 이게 기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봐봐요. 계약법을 처음 들은 게 아니라 민법 총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립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일반적 성립요건은 뭐라고 해요? 당사자 목적, 거사표식. 지금 뭡니까? 우리가 처음 민법 총식부터 수업이 나간다면 앞으로 이거 계약법하고 민청으로 나가겠지만은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당사자 성립요건. 읽어봐요. 성립요건. 여기 무슨 요건? 성립요건.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당사자 목적, 거사표식. 그럼 민법선생님 한 100명 중에 90명은 이렇게 온다고. 당, 오, 의, 이렇게 듣는다고. 당사자 목적, 거사표식. 이렇게 듣는다고. 그러면 당사자는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럼 당사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당사자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죠. 말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당사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무슨 무예요? 치소예요? 무예요? 치소예요. 치소. 제한 능력자. 치소가 되는 거죠. 치소. 그러면 권리 능력이 없다. 절대적 무효. 그러면 어사 능력이 없다.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봐봐요. 또 개념이 또 반복이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절대적 무효. 초보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절대적 무효야. 절대적 무효는 선이든 선이든 악이든 태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선의의 제3자랑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소리야. 그럼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선의의 제3자랑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에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민법에서 절대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어. 뭐가 있어요? 비지니 어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자, 그러면 107조 비지니 어사 표시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비지니 어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채산 줄여 본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무효로 한다. 이왕에 단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BUR 무선이라고 외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백부전은 통정 허위 표시죠. 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통정은 언제나 무효죠. 그래서 통정 무선이 돼. 그럼 상대적 무효는 뭐가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비통, 비지니 어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가 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봐봐요.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자, 무효가 뭐예요? 무효. 무효. 자, 무효도 봐봐요. 지금 처음부터 기초를 잡을 때 잘 잡아야 돼. 자, 무효라는 것은 이거 봐봐요. 자, 성립요건은 갖춘 이후의 문제거든. 그러면 성립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무효와 취소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이것도 외워야 돼. 읽어봐요. 학정. 학정. 그다음에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읽어봐요. 학. 가. 적. 사. 사. 표시가 뭐여야 돼? 일치해야 돼. 일치해야 돼. 그리고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무효와 취소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즉 효력요건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무효와 취소는 무슨 요건은 갖춘 이후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성립요건은 갖춘 이후의 문제. 그러면 무효란 성립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럼 취소는 일단 여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장적으로 무효와 시키는 것. 이게 탁탁 배정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 안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외야 된다는 불상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자, 제가 대리예요.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는 어디에서만 발생해요? 대리인한테. 그래서 뭐예요?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효력,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증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죠. 사망시 효과가 나타나거든. 그러면 특별, 효력, 요건.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그러니까 이게 승립요건과 효력요건이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기가 앞으로 공부할 때 봐봐요. 자,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 자기가 애워서 풀고 있는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민총이 어느 정도 잡혔다면. 이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자기가 애우고서 푸는 건지.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는 보통 보면 10사람 중에 8사람을 애워서 푸는다고. O, X. 답변은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이제 봐봐요. 어떻게 푸는 건지. 읽어봐요. 무행의 추인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럼 뭐 읽어봐요? 무효. 앞으로 갑니다. 무효란. 승립요건은 갖췄지만 혈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럼 당사자가 부전자인데. 그럼 무효 취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결론처럼 당사자가 부전자인경 무행의 추인을 적용할 수 있다. 어떻게 X 적용할 수 없다는. 무효 취소는 일단 승립요건은 갇힌 이유의 문제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이 정도. 이것도 상당히 쉬운 지문은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라고. 그럼 자기가 이 문제를 그러면 애워서 문제를 푸는 거하고 개념을 섭렵해서 푸는 거하고는 역시 품격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재미가 없다라는 거야. 뭔가 우리가 이게 지금 힘들고 외로울 때는 뭐가 필요하죠? 여기 봐봐요. 재미가 필요하거든. 재미가.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나요. 나중에.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벌써 이 체계가 잡힌 사람들은. 자 봐봐요. 자 적법이죠. 적법. 학과 적사에서 적법이야. 적법 그러면 뭘로 나눠줘요? 자 그럼 봐봐요. 이미 규정과 학과가 있다. 강행 규정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강행 규정. 그러면 이미 규정이란 뭐예요? 반사의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관계있는 규정이 적강행 규정이거든. 그거는 뭐예요? 문제 풀 때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런데 이미 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것. 이게 이미 규정. 그럼 당사자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것.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 돼. 그러면 우리가 민청에서 적법 걸으면 이미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다. 강행 규정은 다시 뭘로? 뭘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있으나 뭐예요? 처벌은 감사하는 것. 그러면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도 없고 처벌도 받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효력 규정이야. 그러면 단속 규정과 관련돼서 단속 규정과 관련돼서 단속의 논점은 근론적으로 뭘까요? 바로 중간 생략 등기가 논점이 돼. 중간 생략 등기. 이게 이제 논점이 된다고. 그럼 지금 뭡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적법은 이미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다. 강행 규정은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토지 거래가구역에서 뭐예요? 토지 거래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죠. 그럼 토지 거래가구 중간 생략 등기에서 토지 거래가구역에서 안 받았다. 받든 안 받든 우리 토지 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란 단속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지금 이런 체계를 잡아야 되는 거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탈법행위. 탈법행위가 뭘까요? 탈법행위가. 강행 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면 이게 강행 규정의 위반이지만 강행 규정을 우회적으로 위반한 게 탈법행위가 돼. 건국적으로 탈법행위는 결론적으로 무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강행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이 아니라 즉 우회적 위반으로 하는 게 즉 탈법행위가 되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강행 규정. 그러면 강행 규정과 관련돼서의 임의 규정. 우리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나중에. 그럼 자기가 이 정도는 최소한 외워야 돼. 그래서 요즘 민총 소강생들 요즘 수업 들을 때 우리 수업 들을 때. 그러면 이거 안 외우면 수업도 막 나가. 봐봐요. 적법. 적법은 뭐해? 다시.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그러면 강행 규정을 직접 위반이 아니라 우회적 위반이 무슨 행위다? 탈법행위가 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봐봐요. 그러면 계약법은 통산 강행 규정이 임의 규정이 많아. 그러면 우리 물건법은 강행 규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험장 가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계약법 처음부터 어디까지? 임대차 전까지 이치를 잘 확인하라고.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또다시 이걸 문제를 풀 때. 자, 이연부담이에요. 이연부담.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임대차 전까지 이치를 봐야죠. 임대차 전까지니까 임의 규정도 뭐예요? 이연부담도 임의 규정이 돼. 그럼 이연부담도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임의 규정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틀을 마련해놔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계약법 처음부터 어디까지? 임대차 전까지는 전부 뭐예요? 애는이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에 말장난을 친다고. 당사자 특약으로 동시행 용판을 배제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라 즉 유효라는 거. 다시 한 번 우리가 잡아놓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보시죠. 그러면 서서히 보여요. 2번. 줄 한 번 쳐놔요. 하나의 대가관계에 있는 상무계약일까. 그러면 여기에서 행가를 이거 한 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읽어요? 또 대가관계라. 상무계약이라. 상무계약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가스. 그래서 대입 상무계약이면서 읽어봐야 대표적으로 원성계약이야 돼. 유상이야 돼. 그러면 하나의 대가관계에 있는 상무계약일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 한 번 봅시다. 봐봐요. 뭐라고 써놨는지. 당사자 상망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별개의 계약에 계한 것이므로 동시 이행 특약이 있으면 동시 항변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을 이렇게 써놔요. 상방이라고 우리가 줄을 한 번 써놓을 거예요. 그러면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일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별개의 약정. 우리가 조심할 거. 이거는 꼭 잘 기억해두라고요. 이거 하나. LP 하나 딱 해놔요. 포인트는 뭘까요? 우리 전체에도 우리 한 번 해오두라고 그랬는데. 뭐가 있어요? 이거. 배당금. 그렇죠.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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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 받는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한 번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거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배당금. 이게 이제 별개의 약정일 때. 이 배당금 동시 이행 관계가 없어.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 여우더라고. 배당금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동시 이행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했는데 또 하나 우리가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협력 의무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죠. 협력 의무는 무슨 의무? 또 까먹었다. 선임 의무. 그럼 동시 이행 관계 없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몇 개 정리해보죠. 임대처 개혁 규제에 따른 임자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시켜야 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약정. 지연선의 배상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 관계가 없다. 왜 그럴까요? 별개의 약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생각을 생각해봐요. 이제 동시 이행 관계가 되려면 쌍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번 딱 이해를 해놓으라고. 이해를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 한 번 보죠. 자, 티격과 관련돼서 상가 건물 임대인의 권리금 해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임자인의 목적물 임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없다. 왜? 별개의 약정이잖아.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제목을 잘 달아낸 거예요. 이 자체를.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별개의 약정.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 번 잡아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별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이라는 거 한 번 잡아 두시고. 자, 몇 개 이제 더 점검을 한 번 해보죠.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6번. 자, 매매. 완전한 근리이전일 것. 이렇게 되네요. 완전한 근리이전일 것. 자, 그러면 여기. 가업료 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수익권 이전 등급이나 가업료 등급의 말소인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무슨 관계 있죠? 동시 이행 관계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자기가 굳이 안 해올려면 뭐해? 읽어볼래요? 또 매매라고 읽을 거야. 매매. 그렇죠. 매매. 매매. 자, 그러면 만약에 봐봐요. 대부분이 많이 달리는 거예요. 매매라는 걸 봐봐요. 자, 매매라는 당사자가 사고파는 거 맞아요? 틀려요? 10증팔 거 다 틀려요. 자, 매매라는 당사자가 사고파는 거. 보통 이렇게 하겠죠. X야, O예요? X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사자가 사고파는 것을 약정하는 것. 약정이더라. 이런 단어들이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라는 것은 당사자와 사고파는 것에 약정이 들어가야 돼. 매매는 무슨 계약이니까? 낙선 계약이거든. 낙선.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매매는 대표적으로 뭐 이거 싸우잖아.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완전한 권리이전으로서 네가 이행하면 나도 이행하겠다. 그게 바로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 완전한 권리이전일 것. 이렇게 이제 의무가 잡아주고요. 그런데 니은과 관련돼서 잘 한번 봐봐요. 건물 매매 계약은 쌍물 계약으로서 매수인의 잔대금 직업인과 매수인의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계랑 서로 동시인 관계가 있고 매매 목적물이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여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네가 이행해야 내가 이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여기 있겠죠.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 그렇죠. 매매라는 걸 우리가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보면 자, 그러면 자, 상대방의 채무가 뭐에 있어야 돼? 변재기. 좋잖아요. 변재기 있어야 돼. 변재기 있어야 됩니다. 자, 변재기 없으면 이때는 동시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재기 있을 것.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게 이제 변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참 골치 아픈 게 여러 군데가 있죠. 동시인 관계는 변재기 있을 것. 자, 그러면 좀 이따 우리가 배울.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물거면서 저당권이야. 저당권. 자, 저당권에서 변재기 도래는 뭘까요? 단서가 붙었어. 변재기 도래는. 바로 실행, 실행, 실행 요건이 돼. 저당권에 변재기 도래가 하면 경매가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뭐예요? 실행 요건이 돼. 자, 유치권에서 변재기 도래는 뭐가 될까요? 유치권의 승림 요건이야. 다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막 미쳐버리는 거야, 우리. 어디에 가서는 변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단서가 붙을 때 한번 연섭 한번 해봅시다. 유치권에서 변재기 도래는 뭘까요? 유치권의 승림 요건. 유치권의 승림 요건이야. 저당권에서 변재기 도래는 뭘까요? 실행 요건, 즉, 경매 요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동시형 연구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변재기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승립될 수가 없는 거잖아. 자, 그러면 변재기와 관련돼서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죠. 1번, 그거 보세요. 당사자 1번이 상대방이 먼저 이행할 경우에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현재한 사유가 있을 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애조건이 있죠. 줄 쳐놔요. 우리는 조문 거제예요. 불안해. 내가 불안해. 변재기 없더라도 불안하니까 이행하라는 거야. 즉, 불안해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 측에서 발생한 사정이 신용불량이나 재산상태의 학과 같이 객관적, 일반적 사정만 이해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왜냐하면 매매개업을 맺은 후에 등기부상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자가 아닌 것이 발견된 경우는 중도검을 마을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불안해 항변권이야. 원칙적으로. 그러면 쌍방에 채무가 변재기 있더라도 그래서 여기 불안해 항변권 조문 거제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둘 게 있어요. 이제 읽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몇 개 점검하도록 하는 우리가 한 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한 번 보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특히 이 2번, 7, 2번을 조심해서 달아놓으라고. 2번과 관련돼서. 2번을 별표 하나 딱 넣으세요. 자, 동생의 항변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Give and take라고 그랬죠. 다만 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자, 특히 2번과 관련돼서 동시 이행 항변을 행사한 경우 상한 거푸 판결. 이게 Give and take라고 판결이거든. 이거 조심해둬세요. 그래서 여기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언고 일부 선서 판결이야. 패서 판결이 아니라. 죽이면 안 되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동생의 항변을 행사한 경우 상한 거푸 판결은 자상한 이행 판결, 언고 일부 성서, 일부 패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Give and take up 판결이어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시효 진행 여부에 대해서. 자, 한번 보죠. 자, 부동산에 대한 매매 채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동시인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매대금의 청구는 지급기일 이전 시효의 진행에 걸리며 따라서 동생의 항변권은 서면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동생의 항변권은 자, 여기에다 줄잖아요. 자, 즉 서면 시효가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개 이제 헷갈리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잡고요. 자, 첫 번째 여기. 이거 이제 나중에 헷갈리니까 그 밑에다가 아마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명문상 규정이 있는 거. 이거 꼭 좀 외우더라고요. 나중에 아주 요기 날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자, 이렇게 적어놔요. 자, 머선권이 있어요? 전세권에서 전세권, 담보 책임, 원상회복 의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가담보, 간단하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쳐봐요. 전, 담, 왕, 가. 이렇게 이제 숙지를 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암기 코드는 없어요. 점점 동시행행변권이 명문 규정으로 인정이 되는 것. 그래서 전세권에 하나가 있어. 그다음에 뭐예요? 담보 책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상회복 의무에 있어. 가등기 담보에 있어요. 그래서 명문상 인정되는 것. 명문. 법조문상 인정되는 것.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과거에 한 번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변제. 변제하면 영수증 주죠. 그럼 변제와 영수증은 어때요? 명문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이거는 판례에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 번 틀렸거든. 고시 시험에서. 담정 동시 이행항변권의 선택이 다른 것. 이렇게 써놨더라고. 처음 보니까 동시행항변권이거든. 그런데 봐봐요. 그런데 이 말을 물어본 거는 담정 동시행항변권이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을 골라라. 이 말이었어. 그러니까 변제와 영수증 교부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어디에서만? 판례에서 인정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여기 한 번 봐볼래요? 전세권, 담보 책임, 원상회복 의무, 가등기 담보에 뭐여 법상 규정을 하나 두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이거 꼭 안기코드로 해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 자, 전세권에도 있다 없다? 있다.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담보 책임도 명문 규정을 두고 있고요.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도 뭐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가등기 담보 두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해올 때 뭐여? 여기 잘라봐요. 잘라서 합쳐 볼래요? 전담은 집에 가. 전담은 집 가. 그래서 정담은 가. 이것도 한 번 안겨둘 필요가 있다는 건.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뭡니까? 동시행 항변권은 그렇게 이제 박스 문제로 출제되거든. 그러면 이걸 이제 이 안에서 벗어나지를 않아. 여기 다 걸렸어요. 이 책 자체가 고시 지문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안 벗어놓으니까 동시행 항변권과 관련돼서 여기인 걸 뭐다 자주 자주 봐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은 그러면 요거나 헷갈리지 말라고요. 제가 봐봐요. 동시행 항변권은 임의 규정이야? 강인 규정이야? 임의 규정.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이 사례 문제가 나왔다. 누굴 찾아야 돼? 계약 당사자를 찾으라는 거야. 유치권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물건.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러게 딱 생각하면서 뭐다 성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자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걸 딱 잡아놓고 이제 문제를 몇 번 풀어봐야 돼. 문제 자체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현부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현부담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돼? 원칙과 A를 하나 딱 써봐요. 원칙. 이현부담처럼 쉬운 게 없어요. 동시행 양보는 뭐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가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현부담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갑과 의뢰 관계에서 매매하기도 했어요. 매매. 그러면 이 사람은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이게 이제 1억짜리라고 집을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매매계약금 10,000만 원 들어갔겠죠. 계약 당시에는 있었어요. 자 계약은 당시에는 있었는데 어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어느 날 태풍이 날아와서 뭐예요? 태풍이 날아가서 딱 날아가 버렸어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막 갑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막 핸드폰이 막 요란스럽게 울리더라고. 막 울리더라고요. 그날 뭐가 왔을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새벽이야 그게. 막 울리니까. 자 태풍이 날아왔어요. 집이 전소했어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후발적. 그럼 제가 봐봐요. 이험 부담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갑은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계약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돌려주면 돼.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갑이죠.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원칙. 무슨 주의예요? 채무자 이험 부담입니다. 채무자가 이험을 지는 거예요. 물건 측면에서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행 계기가 됐는데 뭐예요? 이행 계기가 능는데 이전 능게 해가라고 그랬더니 등기를 안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전을 해 준다니까 자꾸 여기가 채권자가 지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채권자가 지체를 했죠. 그때는 뭐예요? 이때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게 바로 A적으로 뭐예요? 채권자 이험 부담주의가 있다. 여기다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자꾸 걸리느냐. 최근 이험 부담에서는 뭘 잡아야 돼요? 물건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돈으로 본다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불가능력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전할 의무가 없고 원칙상.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잔금 돌려주면 깨끗하게 끝나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이험 부담주의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라는 거예요. 없어. 그런데 자꾸 이게 채권자, 채무자가 헷갈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험 부담주의보다 쉬운 게 없어. 그러면 또 벌써 이게 머릿속에 정립이 안 돼서 그래. 불가능. 불가능은 불렁이죠. 불렁은 몇 개? 또 까먹었다. 원시적 불렁과 후발적 불렁. 원시적 불렁은 전부 불렁과 일부 불렁이 있어. 이게 틀이 안 잡혀있다라는 겁니다. 전부 불렁은 전전주에 배웠던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일부 불렁은 민청에서 일부가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일부 무효의 법률이죠. 그러면 후발적 불렁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죠. 재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또 다 까먹었다. 재무불이행 책임. 그렇죠. 없으면 위험부담의 문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험부담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시는 대로 똑같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위험부담지 한번 볼까요?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이로 여기에다 줄잖아요. 책임 없는 사이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청에서 이런 지문이 많이 출제돼요. 채권자의 기책 사유가 없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어때요? X 없으면 이어 보다.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 그런데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해야 되고요. 천재지변 잘 드러났네. 제3자의 방자, 정부의 수익금지 조치를 이행할 수 없게 될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채무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우리가 되는 거네요. 이번에 매매목적물의 토지가 매매계약 후 국가에 대해서 돌연수용 이거 조심해야 돼. 수용. 수용과 관련돼서는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가 될 때 배도인이 대가임을 부담하게 하여 매수인에게 대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수용금이 대상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3번은 우리가 보죠. 쭉 한번 나가봐요. 당자자 상방의 책임 사유가 없어야 된다. 당연히 없어야죠. 겉불불렁이 자연역, 태풍, 낙래에 의한 것이든 제3자의 행위, 방하, 국가수입금지 조치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은 뭐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요 논점이 있어. 자, 채무자 이 업무담 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어야 돼. 똑같은 질문이야. 이게 뭐예요? 맨날 이게 출제되는 지문이 이 3개 지문이 어떨 때는 이렇게 출제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출제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출제되고 그러면 주요 글자로는 뭐예요? 결론은 책임자의 뭐가 없어야 돼? 기책사유가 없는 경우 없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또 4번을 볼까요? 4번 질문. 이 업무담이 문제들 영역에서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왜? 이 업무담은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어 없어? 없어.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을 때 고의가실이 있을 때만 채무불이행 책임이죠. 이렇게도 나오고 지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배령이 생기는 겁니다. 결론은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어야 된다. 자, 5번 가볼까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없죠. 자, 육관지문과 이미 이행한 거부는 법률상 은임없는 거부가 되어 부당인득 법률에 따라서 반환해 줘야 되겠죠. 자, 부당인득 줄 쳐놓을까요? 자, 부당인득. 자, 부당인득이 되죠. 부당인득. 부당인득이든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자, 741조. 뭐라고 써야 되는?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 노무를 치대할 때 부당인득 반환 청구권이야. 법률에 따라서 반환할 청구가 있고요. 그럼 7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또 여기네. 또 여기. 여기, 여기. 어떤 걸 하면서 없나? 그렇죠. 자,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다 포인트예요. 읽어봐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채권자는 재무자에게 반대 거부를 해야 된다.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금 달라고 그럴 수 있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또 7번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요. 자, 전부 같은 지문이에요. 같은 지문. 자, 그러면 이제 예의적으로 뭐가 있죠? 자, 여기다 가로 읽었어요. 뭐라고 해요? 예의적 경매. 자, 예의적 경매으로서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채권자의 지체 사유가 있겠죠. 전부 이제 봐봐요. 어떤 포인트를 읽어라고.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해석하러 가죠. 자, 1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여기에다 줄쳐놔요.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잇따를 없다로 자꾸 장난치거든. 채권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여기다 줄쳐놓으세요.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없는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받아가면 괜찮은데 자꾸 채권자가 수령 지체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번 지문에 대해서도 우리 보죠.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 경과실이 있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할 건가 보죠. 자, 채권자의 이행을 부당한 채무자는 대금을 뭐라고 써놨죠? 자,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계약관계는 존속하고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고서 상대방이 되어야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채권자는 대가를 지급해야 되고 물건의 급부 청구권을 어떻게 된다? 상실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또 5번은 계속 같은 질문이야. 같은 질문.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디에? 이거 줄잖아요. 채권자의 귀책 사이로 요양불렁이 된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 일 얻어게 중간 수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자, 그러면 6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주택의 매도인이 잔금 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미리 수익권 이전 등기 및 인도를 하여 주었는데 그 후 옆집에 화재가 나서 이 주택이 연소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판례로서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험부담이 되게 쉬워. 무조건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 자, 봐봐요. 원칙은 무슨 주의? 또 까먹었다. 원칙. 채무자, 이험부담. 예외적으로. 채권자, 이험부담. 자, 수령지체 중에 채권자의 잘못이 있을 때 이때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권자한테 반응을 털 수 있죠. 그러니까 이험부담은 그럼 머릿속에 잡아요. 원칙. 세무자, 이험부담지. 예외는. 채권자, 이험부담. 한번 여쭤볼게요. 이험부담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또 또 또 헷갈린다. 계약법 처음부터 계약 임대차 전까지는 뭐 선기죠? 임의규정이요. 이험부담도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좀 이때까지 출제된 고시 지문이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약법 시험 보러 간 사람을 보고 뭐 이거 사봤으면 이험부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그러면 이험부담 틀렸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판단해요? 공부 더럽게 안 했다. 이험부담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정리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동시응향병 끝났어요. 무슨 부담이에요? 이험부담. 이치를 잘 흘러가는 맛을 보라고. 이험부담 끝나면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부채 시간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초토화시켜야 된다라는 거. 무조건 2.5점짜리니까. 일단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됐다. 그 다음 시간에